뭐지? 잘못 들어온가? 아, 그래도 회식 안 간다고? 응, 알바 됐을 때 이후로 했어. 아, 그래. 그럼 나도 집 가야겠다. 아, 진짜? 안 가게? 오늘 김재현 없어서 아쉬워하는 사람 많겠네. 아쉬워기는 무슨. 왜? 너 좋다는 애들 많잖아. 야, 됐어. 나 지금 갈래. 이수지한테 잡히면 강제 참석이야. 잘 가. 내일 봐. 아, 또 풀렸어. 그렇지. 잘못 들어온가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뭘까? 뭐지? 설마... 날 따라다니고 있는 건가? 뭐해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뭐야, 무섭게. 왜, 왜? 무슨 일인데? 아니, 얘 여기에 다 이상한 거 적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그거! 재현이 원래 생각만 할 때 이러잖아. 몰랐어? 완전 이 표정으로 계속 그리는 거. 야, 방금 진짜 애랑 똑같았어. 그렇지. 됐다. 어색 잘못.. 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